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지식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는 작은 지식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꼭 찾는 또 필요한 그런 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총 30개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고 있는 게 단지입니다. 장독이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발효음식이 들어가 있죠. 하나 더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유원프레스균. 물론 그냥 해도 청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원프레스균을 사용을 해서 만든 청국장입니다.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죠. 이거는 장아찌. 제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들 유원프레스균으로 발효를 하고 있는 장아찌죠. 그래서 이게 하나 장점이 여러분들이 장아찌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보통 한 석 달, 넉 달 이러면 조금 물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물러짐이 아니고 아삭아삭하고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발효식초죠. 발효식초를 이렇게 그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발효식초를 만들다 보면 막 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맑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다이소에 가면 그릇망이 있습니다. 천원인가? 2천원에 열 장 주는 그릇망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르면 이렇게 맑은 식초가 나오게 되죠. 저희들은 마이크로필터, 기계로 하는 마이크로필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기계로 그려버리고 나면 지금 좀 묽은수무리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필터로 이걸 그르게 되면 하얗게 나와버립니다. 색까지 싹 다 그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발효식초 고유의 그런 맛, 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에 놔두고, 비싼 기계에 놔두고 그 그릇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글러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식초 만드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뚜껑으로 해가지고 술 되기 전까지는 이 플라스틱 뚜껑 그대로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맛있게 술이 있고 나면 식초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 그릇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릇망이라고 보다, 이거는 지금 한지를 쓰는데 저희들이 또 만드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라기보다 천에다가 망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있는데 그걸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것도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효 반찬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원의 한 식당, 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내지 고깃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 저희들 총 30개가 만들어질 건데 이걸 보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에서 도대체 뭘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모든 반찬을 발효를 하자. 심지어 쌀도 발효 쌀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유산균 쌀, 발효 쌀 이래가지고 그 쌀도 발효를 해가지고 밥을 먹게 되면 한 번 발효된 그런 쌀들은 소화가 되게 잘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 먹고 나면 정심때 그렇게 밥 먹고 싶은 아침에 좀 든든하게 먹고 나면 정심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발효 쌀로 만드는 밥을 먹고 나면 정심시간 되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발효 쌀은 소화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똥도 잘 나오고 속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쌀도 발효를 해가지고 밥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먹는 여러 가지 밑반찬들 있잖아요. 장아찌, 젓갈류, 그리고 실제 고기 같은 것도 발효를 하면 훨씬 더 맛도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효를 해보니까 냄새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감 같은 거, 돼지고기가 조금 덜 익었다든지 이러면 그 식감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감 같은 것도 발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먹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돼지고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똥이 별로 냄새가 안 좋잖아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나면. 그런데 발효 돼지고기, 발효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똥에서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까지 실제 이걸 옥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밑반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근처에 순두부집이 하나 있거든요. 순두부는 맛있어요. 순두부 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렇게 대게 잘하는데 밑반찬 보고 젓가락이 안 갑니다. 그 양념도 안 된 콩나물, 콩나물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래 짠지 깻잎 두 장 들어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밑반찬에 젓가락이 안 가는 거죠. 그걸 왜 내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밥하고 순두부만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먹어요. 그 이걸...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밑반찬 중에서 한 개라도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손이 가는 거죠. 또 아줌마 뭐 조금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먹고 맛있고 이러면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가게 되는 그건데 그 밑반찬이 별로면 이제 뭐 이 집 저 집 딱 생각할 때 일단은 안 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식당 같은 경우에 반찬 가질 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거 조금 제대로 된 거 그 한두 가지 정도는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또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반찬 딱 하나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지 맛있어요. 무지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딴 반찬은 맛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일 정도 먹어보십시오. 그 반찬이 맛있는가? 별로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먹다 보면 입에서 이제 혀에서 이제 그거 그만 먹고 싶어. 이거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냄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또 그 공간 같은 데 들어가는데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들이시죠. 그 고약한 냄새에 길들이십니다. 맛도 똑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먹다 보면 이제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맛들이 별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발효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반찬, 그 다음에 모든 음식, 고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음식이에요. 건강한 음식. 그러면 맛있는 음식하고 건강한 음식하고 그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뭘로 구별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맛있고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니냐. 맛있는 게 건강한 거고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고 하면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강한 음식은 처음에는 조금 맛이 좀 별로일 수가 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주고 하면 처음에는 막 먹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먹다 보니까 1년, 2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이 이제 몸에 살 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거 먹고 싶어, 다음에는 저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뭔가 하니 내 몸이 찾는 음식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좋아하고 그걸 먹고 나면 내가 편안하고 그걸 먹고 나면 내가 소화가 잘 되고 그걸 먹고 나면 똥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거 먹고 나면 편안하게 내가 잠자는 거.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은 몸에 좋을 수도 있는데 몸에 조금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억수로 좋을 수도 있고 조금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맛있다 하는 거는 뭐 몸에 좀 해로운 것도 조금 많이 넣고 뭐 이것저것 해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만 너무 따지지 말고 맛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음식, 맛 없는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한 음식이다. 그럼 건강한 음식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발효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도 물론 먹지만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나 좀 매운 거 얼큰한 거 먹고 싶어. 지가 미생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딱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은 짬뽕이나 짬뽕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난 먹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짭짤한 게 먹고 싶어.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여러분의 오장육보들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얼큰한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게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이 몸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그리고 또 되게 피곤하고 그러면 나 단 게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은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러면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발효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당, 지금 식당하고 있는 분들이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좋아해야지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 당연히 한두 가지 있어야 되죠.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이 맛 없으면 당연히 손님이 없죠. 감자탕은 맛있어야 되는데 감자탕하고 서로 이렇게 곁들이는 장아찌 같은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된장 같은 거 한다 이러면 아니면 청국장을 한다 하면 이 청국장이라든지 중요한 재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띄워야 됩니다.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귀찮다고 여기저기서 막 사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어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띄워가지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우리 집에서 정성껏 이래가지고 띄운 청국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적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맛있으면 그 집에서 만드는 거라 해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좀 사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밑반찬 아니면 중요한 재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띄워야 되죠. 뭘 발효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하는 거고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들으라고 하고 미생물들이 음식에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실제 발효를 했을 때 발효 안 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작용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표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무특되고 발효 음식 좋아. 응 뭐.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말이 짧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발효 반찬을 만들더라도 반찬가게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찬가게 많은 반찬가게를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텀새시장 발효 반찬가게를 저는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찬가게는 지금 우리 동네도 벌써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효 반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발효는 만드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작균을 사용을 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사람 따라 내지 이제 만드는 환경. 이제 그 사람이 만드는 데 그쪽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남쪽 지방에서 만든다. 아니면 서울 쪽에서 만든다. 그 지역 그 환경 따라가지고 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발효 종작균을 좀 많이 썼다. 아니면 뭐 좀 발효 시간이 또 지나면서 맛이 약간씩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을 잡느냐.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런 이런 이제 발효 시점을 좋아하더라. 그럼 그거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만의 그 발효 노하우, 여러분만의 발효 맛, 여러분만의 이제 그 발효 음식들. 이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발효 미생물 이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죽어 있는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이 만약에 소금이나 뭐 그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넣었다. 이만큼 넣으면 이제 이런 맛, 저만큼 넣으면 저런 맛.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넣었는데 시간차 따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그 온도 따라가지고 맛들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걸 잡아가지고 나는 요만큼 하는 게 좋아. 이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반찬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맞춤식으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 저번 거는 좀 맛있던데 이번 거는 좀 별로다. 그러면 저번 거 딱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그 시간하고 그거 딱 보게 되면 그때는 6시간을 발효를 했구나. 이번에는 4시간밖에 발효 안 했구나. 그러면 그 고객은 6시간짜리를 좋아하니까 고객한테 다음번에 이걸 주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사모님한테 딱 맞춰가지고 딱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맞춤식으로 반찬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6시간 해가지고 내가 반찬을 가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8시간, 10시간 되게 되면 맛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냉장고를 넣어 뿌리면 돼요. 발효반찬은요. 이 미생물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고 온도가 보통 5도 이하잖아요. 5도 이하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추워서 꼼짝 안 합니다. 저도 겨울에 추우면 꼼짝하기 싫어요. 여기도 이제 조금 추운 편인데 그래도 이제 뭐 날로 좀 피아놓고 해가지고 조금 따시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들도 추우면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발효반찬을 딱 만들어서 그걸 집에 가서 냉장고에 딱 넣어버리고 나면 그 맛이 그렇게 거의 미세하게 밖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찬 사놓고 한 달씩, 두 달씩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한 달 안에 다 먹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는 그 맛들이 거의 미세하게 바뀌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맛이 거의 안 바뀐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맛에 락이 걸렸다. 이제 맛에 자물통을 탁 그려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발효반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을 딱 잡아서 이 정도면 나는 좋겠어.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넣어버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온도가 낮아져버리고 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조금밖에 안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발효는 약간은 발효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도 이하에서 진행돼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들은 특히 이제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균들은 3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고온도,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딱 할 때 고온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딱 그 시간을 재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그 온도, 그 맛까지 갔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 맛을 딱 잠을 통으로 잠구듯이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발효 반찬, 가게의 맛을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맛, 여러분의 맛, 이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맛있는 반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반찬, 건강한 음식이 더 중요하다. 건강한 음식은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이다. 그런데 몸이 원하는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그리고 발효 반찬이죠. 그거를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내한테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는 우리 동네 발효 반찬 가게. 그게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앞에 첫 번째 이제 그 영상 했던 거 그걸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들 약선예찬 이제 그 가게 1호점이 이제 오픈되어 있거든요. 부산의 수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호점 이제 그 앞에 간판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